동아나라 나무에 그 그림을 걸어놓기로 했어요. 얘들아 비록 사줄 수는 없지만 난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너희에게 선물하고 싶어. 고마워 똥치야. 동아나라 친구들은 진짜로 선물을 받을 느낌이었어요. 다음날 햇님이 동아산 위로 쏙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. 동아나라 친구들 모두 일어나세요.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모인 친구들은 와글와글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. 얘들아 이 사탕 정말 맛있겠지? 내 동아책 좀 봐.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야. 이 바나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. 이 공은 어떡구 정말 멋지지 않니? 나의 새 스케이트보드도 좀 봐줄래? 모두들 어떻게 된 건지 평소 각자 바라던 선물들을 갖고 있었어요. 그때 뜨뚜가 운전하는 동아나라 버스가 도착했어요. 우와! 모두의 입과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. 멋진 새 버스였기 때문이죠. 그러나 그때 스케치북을 들고 가장 늦게 도착한 뚱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. 얘들아! 큰일 났어! 어제 동아나무에 걸어놓았던 그림이 말이야. 문제가 생겼어. 그림 속에 너희들이 각자 들고 있던 물건들이 다 사라져버렸어. 뚱치는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. 흐흐흐흐흐흐하하하 comparison 뚱치야 우리 모두를 봐. 친구들은 모두 그 그림 속의 선물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. 어? 어? 어떻게 된 거지? 뚱치는 어리둥절했지만, 그림 속의 선물들이 친구들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답니다. 정말 고마워 뚱치야. 다 내 덕분이야. 어린이 여러분, 정말 어떻게 된 것일까요?